오늘은 서울 날씨가 미쳐갑니다 요즘 서울 날씨가 미쳐갑니다 안전한 기분이 아니라 아... 아... 안전한 기분이에요 맞어? 맞어 점점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다 시간은 일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인 추천에 맛집과 명소를 가보려고 합니다 추우니까 차 타고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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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아키타로 갑니다 일본을 가는 거는 4년 전에 오사카를 간 이후에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도쿄를 좀 가볼 예정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쿄 가면 뭐 먹고 싶어? 도쿄바나나? 드디어 mend 저기... 요이...? 내가 지금 녹화중이니까 요구못하고 진짜... 아까 요키짱은 저거 너 선물 뭔 선물? 너 승인 선물 세아가 챙겼어 나가야지 너를 감탄하게 만들어주겠어 장승혜가 잤다는 거야 내가 이걸 형으로서 볼 수가 없는 거지 오늘 기대도 좋아 진짜 현실적인 파워를 보여줄 것 같아요 엉덩이 뚝끗 입지 마쇼 한강 대박인데 누가 보면 두꺼운 줄 알겠다 한강 얼었어 여기 아니지? 어? 잠깐만 여긴데? 양폐 해장국 바뀌었어 뭐야 현진 졸라 맛집 알려준대매 졸라 맛집 바뀌잖아 여기 이런적이 포근걱이 아니라고 자 이렇게 된 이상 꽁만두로 가 꽁만두? 어디로 가? 저거 꽁만두 보이지? 꽁이요? 응 맞아 그 꽁 여기다 대면 되겠다 아니야 맞아 조심해 일단 방금만 치에서 나왔는데 담백 담백한 느낌이 딱 3분 정도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돼지고기나 그런걸로 만든 만두는 먹다 보면 느끼해서 못먹잖아 근데 이건 안한 느낌 그런느낌이 없어 푸시라 아 아니지 이게 딱 김치에 잘 어울리는 맛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예전에 김치와 함께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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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스스메 우리가 오스스메한다고 여기로 올 수 있을까? 그러게 다음 현지인 추천 어디입니까? 강화도의 메이아마른 이란데입니다 강화도의 메이아마른 이름때문에 강화도의 메이아마른 이름때문에 오 좋은 자리 식빵 맛집입니다 동매에 오면 다 꽃 여기가 다 꽃나무인데 겨울이라서 여긴 겨울에 오면 안 이뻐 동매에 와야지 이뻐 겨울에도 삭막하니 좋네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인천空港에 있는 島에 있는 인천空港까지도 가까워요 거리는 가까운데 거리는 엄청 멀어 이거는 블루베리식빵 후아후아 이렇게 해 이거는 레이프프루츠 케이크 아 뜨거워 바닐라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먹어볼게요 요즘은 맨날 식빵을 구워 먹어서 그런가 그냥 잼이 맛있네 근데 잼은 진짜 맛있다 나? 응 맛있다 잼 없는데도 맛있는데 팥 맛있지 않을까 사까? 내가 사올게 앙쇼쿠빵 들어주세요 맛있게 찢어줘 맛있게 찢어달라고 응 굳이 여기까지 식빵 먹으러 안아도 될 것 같아 도쿄에 더 맛있는 데가 있을 거야 현진이 소개한 맛집 같은 거 어땠어? 음 나는 재밌었는데 그래? 그래 넌 어땠어 오늘? 맛있었어?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